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현재를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떨어뜨린 눈물로 만들어진 꽃이 있습니다. 비록 다른 나무들처럼 키도 크고 웅장하고 그런 나무는 아니지만 아주 자그마해요. 자그마하고 아주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둥글둥글하고 별로 골품이 없어요. 그런데 꽃이 피면 너무 예쁘게 피워요. 너무 예쁘게 피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런데 예쁘다고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예쁘다 그러면서 만지기도 하고 더러운 손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입도 갖다 뽀뽀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코를 갖다 막 비빈 사람도 있대요. 그래갖고 이 꽃이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가 아우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네 사랑해주네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막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자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제 그래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니까 아기들도 꽃이 너무 조그맣고 예쁘니까 아기들도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엄마 엄마 이렇게 하면 손도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또 꽃보다 해주고 또 코를 갖다가 거기다 대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꽃이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막 꽃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아우 나 이제 너무 귀찮아. 너무 피곤해. 아우 왜 나에게 왜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막 만지는 것도 더러운 손으로 만지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뽀뽀하고 막 코를 갖다 대기도 하고 아우 나 너무 싫어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꽃이. 그래가지고 악마한테 말을 했어요. 야 악마야 나 진짜 있잖아 너무 피곤해 너무 싫어. 내가 이쁜 건 알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아우 막 코도 막 갖다 대면서 막 냄새 맡는다?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있다가 꼬대개 그래 알았어. 이래가지고 이제 꽃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되려면 나에게 가까이 못 오게 하려면 가시가 좀 나게 해줘.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하루는 자고 일어났더니 가시가 막 자기 꽃나무에 다 난 거예요. 가시가. 가시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어머 가시가 났네? 이러면서 이제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면서 사람들이 가시가 달려있으니까 만질 수도 없죠. 뽀뽀도 못하죠. 이렇게 냄새도 못 맡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그 꽃밭이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사막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못 오죠. 그래서 이제 도마뱀이 있어요. 그 살려면 이제 도마뱀밖에 안 살겠죠. 그게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사막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도마뱀이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사람들 올 때 너 왜 이렇게 귀찮아 해가지고 가시 나게 해가지고 너 사람도 없고 너 외롭게 여기 혼자 있네? 아이고 참 잘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이제 자기가 후회를 했어요. 아우 내가 괜히 가시가 나게 했나봐. 그냥 꽃 만지게도 하고 냄새도 맡고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둘 걸 그랬어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죠. 사막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상처를 막기 위해서 천호 보호막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가시로 인해서 그렇죠? 찔리면 사람들이 아우 왔다고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꽃은 무슨 꽃이냐? 선인장 꽃이에요. 선인장 꽃이 이렇게 가브리엘의 천사의 눈물로 만들어진 꽃이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가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현재의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어떤 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또 물질 우리에게 붙어있는 자녀 이웃 형제 우리는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개인과 바리세인들이 있어요. 있는데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 오늘날이 굳겠구나 그리고 밤이 되어서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약간 붉으리 하면서 하나면 아 내일은 또 해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개인과 바리세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셔요? 너희들은 하늘의 것은 구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것은 그렇게 증거하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세인과 사도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냐면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네 빵을 안 갖고 왔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듣고는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어찌 빵이 없는 것을 염려하느냐 의논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내 말이 무슨 말하는 걸 모르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바리세인과 사도개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교사의 말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제 아 그렇구나 바리세인과 사도개인을 조심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어찌 떡 없는 걸 염려하느냐 그래요. 왜?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였고 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또 강졸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너희들은 그게 보았으면서도 그렇게 염려하느냐 왜 떡이 없는 것을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이샤라 빌리포로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말하더냐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혹은 세례요원이라고도 말하고요. 혹은요 또 엘리야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도 말을 해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크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제정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심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해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현재에 감사해야 되는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되어지는 일에서 주님을 구하며 현재에 감사해야 됩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원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는이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이 자꾸만 바리세인들은 모양 내는 걸 좋아해요. 보이는 걸 좋아해요. 이거 백화점 가서 옷 얼마 짜리다? 이거 구두 얼마 짜리다?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너희들은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리세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세인들과 사도개인은 예수님이 맨날 표적만 구하는 걸 원해요. 그러면서 시험하려고 그러잖아요.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표적을 보여줘봐.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없어. 요원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어. 너희들이 보고 싶어 하지만 그거는 볼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두개인과 바리세인을 조심하라고. 누룩을 우리는 성경에 보면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죠. 누룩은 부풀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풀리는 것은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도 보면 이렇게 누룩이 들어간 거 이런 거는 떡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바리세인들의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천망합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요나 표적을 언급하시면서 그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불신앙을 천망하고 그들에게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되어지는 일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문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10쪽을 보겠습니다. 자문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구약의 910쪽을 보겠습니다.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수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응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되어지는 일에 현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자기가 다이세 사선 예수여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 살은 예수 아니야? 아니 저 목수의 아들 아니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다이세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수근하는 소리를 듣고 다이세 자선 예수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이세 자선 예수여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눈을 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언어의 행운도 그렇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현재 감사한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우리도 지금 눈앞에 되어지는 일에만 눈을 뜨고 바라보지 말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현재 감사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며 현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6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의 루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서로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였는데 너희들이 몇 강조리가 남은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 말의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지를 깨달지 못하느냐 책망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아 떡이 떡의 누룩이 아니야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거네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빨리 즉각 즉각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덜 얻어맞고 덜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세인은 거짓교사예요. 거짓교사 거짓선지자 보이는 거에만 증거하는 사람 우리는 보이는 것만에는 증거하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심으로 귀하고 귀한 외아들을 우리에게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룩처럼 영적 어려움을 몰아넣는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그들에게 잘못 교훈을 받아서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원하지 않는데 제자들은 이제 어떠한가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 떡이잖아요. 말씀이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언제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저는 밥을 맛있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은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해서 이렇게 넣어줄 때 우리가 말씀을 교제하면서 서로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자는 그 교훈이 보이게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보이게 바리세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말고 없는 것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픕니까? 몸이 아픈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하실까?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하고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왜 넘치게 안 주시고 항상 마이너스가 되게 해주실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감사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노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학의 258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유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또 사나 죽어나 주의 것으로 주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서 현재의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노마의 백부장이고 노마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이 세례를 받은 교인입니다. 고넬료는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샤라에서 로마 백부장인데 성령께서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가서 요파에 가면 이르이르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꼭 모시고 와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모시러 갔어요. 그때 마침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자기가 탁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먹으라 보자기를 열면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세 번이나 그렇게 하는데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마침 밖에서 누가가 문을 똑똑 두들겨요.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이러면서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가 한상중에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보여줬구나 그러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넬료 보너는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고넬료 노마 백부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상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따라가죠. 따라가서 거기 가보니까 고넬료의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을 이방인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며 현재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주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며 현재 감사하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현재 감사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영적으로 깨달고 숨기며 현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샤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침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덜어놓은 세례요한이오 덜어놓은 엘리야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노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더다. 여기 바요나는 뭐냐면 요나의 아들인데 요나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바요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현륙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적으로 이해 안 된다고 고백한다고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시면서 여기 가이샤라 빌리뽀에 오시면서 내가 누구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요. 먼저 그렇죠? 물으니까 때로는 누구는 엘리아라고 하고 누구는 세레이오안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예리미아라고도 하고 어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많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물으면 예수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저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죄인인데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로 대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열쇠를 받아야 되겠죠. 2016년도는 이제 3주 2주 남았나요? 2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들 다 우리가 내려놓고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신약의 256쪽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도 주님을 영적으로 깨닫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현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세인으로서 바리세인이에요. 바리세인인데 아주 어려운 신분 여건 속에서도 예수를 찾아왔어요. 밤중에 사람이 누가 볼까 이렇게 보면서 조심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리세인이자 유대인에 가는 사내들인 공예원이에요. 엄청 높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지도자이자 교사였어요. 또한 부자였어요.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학식 명예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는 죽음 죽음 앞에서는 중생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진짜 지옥이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다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천국 지옥이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게 천국이지 내 주먹을 믿으면 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주먹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어요. 밤에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묻고 주님을 영적으로 깨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향을 백근을 가지고 와서 장례에 준비를 한 사람이 이곳에 봅니다. 이때 향 백근이면 돈으로 액수를 매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지 않게 이렇게 뿌리는 걸 가지고 이 향이라고 하는데 이 향을 백근을 가지고 얼마나 거듭남에 대해서 자기가 중생에 대해서 답답했는데 와서 얼마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부활에 대해서 그거를 알고 나서 본인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향을 백근을 갖고 왔겠어요.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 되어있지라도 항상 주님을 영적으로 깨달고 우리는 현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혼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좀 잘 되거나 잘 살거나 많이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현재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족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 오늘 어제 죽은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들여서라도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내가 재산을 이렇게 많이 쌓아뒀는데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재산 모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좋은 일을 해보지 못하고 죽은 문턱에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이 없어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살고 싶겠죠. 나 좀 한번 살려 줬으면 다시 한번 내가 좋은 일 한번 하고 내가 갈 텐데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죽은 문턱에 가면 누구나 다 해결하고 다 우리가 반성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얼마나 기중하고 소중하고 우리는 현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